이번 시간에는 카페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페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동아리, 공동체, 커뮤니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는 주로 다음이나 네이버라고 하는 서비스가 카페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카페에 등록해서 그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먼저 카페가 어떤 서비스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카페에 가입하는 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카페를 개선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효소코딩에 여기 제가 외모에다가 다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링크에 마우스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뜹니다. 이 새 창에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다음이라고 적혀있는 이 로고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카페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위치는 바뀔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어딘가에 카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카페를 찾아서 마우스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카페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까는 다음의 홈페이지였고요. 지금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카페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다음이 큰 거고 그 밑에 소속으로 카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카페의 홈페이지인데요. 카페 홈페이지를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의 추천 카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카페들 중에 다음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카페를 개모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페 포커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카페들이 있는데 그 카페들의 운영자들이나 아니면 그 카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찾아야 돼요. 본인이 활동하려고 하는 카페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등산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 카페 검색에다가 등산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등산과 관련된 이 카페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여기 카페 초이스라고 하는 건 그 카페가 등산과 관련되어 있는 카페인 경우에 이렇게 카페 초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카페 이름은 그 카페의 이름 안에 등산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카페들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페 글은 뭐냐면 이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있어요. 다음 안에는 그 카페들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컨텐츠들 중에 이 등산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등산과 관련되어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카페 초이스에 뭐 5060 아름다운 어울림 그리고 이 카페의 소개가 옆에 짧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등산과 관련된 카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등산 전문 산수상악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는 산악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산울림 상악해 자 초보님들을 위한 등산 모임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산울림 상악해 한번 가볼까요? 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산울림 산악해라고 하는 카페의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산울림 산악해의 홈페이지예요. 자 이 카페에 딱 들어와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여기 위에 있는 카페에 대한 이름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카페 직위 회원수, 방문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왕의 줄기세포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 거고요. 자 회원수는 2,129명이 회원수네요. 방문수는 162명이라고 적혀있는 건 오늘 160명 정도가 이 카페에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카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제 서로 이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끼리 이제 그 서로 이 등산과 관련된 정보도 교환하고 뭐 가끔 등산 같은 거 할 때 뭐 스케줄 같은 것도 조율하고 하는 그런 이 작은 카페인 거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끄고요.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506건, 아 등산 전문 산수산악해라고 하는 거.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는 조금 회원수가 많네요. 2만 4천명이고 방문수는 하루에 1,469명이네요. 여기는 회원수가 좀 많은 것 같고 뭐 이름이, 이름을 봐서 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전문적인 느낌의 그런 산악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 산악해에 대한 이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꼭 소개를 보시고 이 카페가 나한테 맞는지 어 나 이 카페 활동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기 가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여러 가지 이 링크들이 있어요. 이 링크들을 이렇게 보면 자 토요산행이라고 적혀 있고요. 일요산행, 뭐 평일산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산행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나눈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클릭해보죠. 자 들어가 보면 산행 스케줄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이 토요일날 산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이 카페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청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노추산, 노추산 유월군으로 신청했다는 걸 보니까 토요일날 평창 개방산 눈꽃 설경 산행에 참석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페에 활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카페에는 주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보고 계신 산수상악회 같은 경우는 등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멤버들이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동아리 또 커뮤니티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 산행을 계획해서 이 카페 회원들이랑 같이 산행을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카페에 그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이 카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입한다는 건 회원이 회원 등록을 해서 이제 정식 멤버가 된다라는 뜻인데요.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카페에 따라서 여러분이 회원이냐 아니냐 또 회원 안에서 정회원이냐 준회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글을 볼 수 없다거나 아니면 글을 작성할 수 없다거나 이런 제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카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카페는 항상 이 위쪽 상단에 보면 이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카페에 대한 이 종합적인 정보를 요약해 놓은 화면이 있어요. 회원 수가 몇 명이고 방문 수는 몇 명인지 그 밑에 카페 가입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로그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로그인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우리 효도 코딩 수업 중에 개인정보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 동영상 중에 다음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다음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따라하시면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할게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제가 로그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로그인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다시 카페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벌써 눌러져 있네요.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카페 가입 신청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닉네임 메일을 수신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보죠. 닉네임은 이 카페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닉네임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고잉이라고 적으면 저는 이고잉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이 카페에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신 여부는 뭐냐면 아마도 이건 제가 확실치가 않은데 이 카페의 카페지기 여기 보시면 태평이라는 사람 있죠. 이 카페지기가 공지사항 같은 게 있을 때 회원들에게 긴급하게 알려줘야 될 것이 있을 때 이제 이메일을 발송할 수가 있는데 그 이메일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받지 않을 거면 여기 있는 이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저 체크를 없애주시면 돼요. 만약에 받고 싶으면 다시 클릭해서 체크가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주관식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 물음은 카페지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카페에서 저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케냐의 국립공원에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케냐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리 객관식에는 다음 해외여행지 중 가보신 곳은 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그 중에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페지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가입을 막기 위해 보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보안 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죠. 그건 뭐냐면 이 밑에 적혀있는 이 영어 알파벳 있죠? 이걸 보이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저게 요즘에는 기계가 이 자동 안에 인공지능이 이런 데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캡차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못 알아보겠으면 여기 보시면 다른 그림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sjf 자, 그리고 가입 버튼을 누르고 보안 문자가 틀렸다고 나오니까 지금 제가 뭔가 잘못 입력한 거네요. 어, 이게 j일까요? 계속 틀리네요. 다른 걸로 해보죠. xu gju 이건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가입을 누르면 카페에 가입됐다라고 나오고요. 이고잉님은 산수상악회 카페의 주내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건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면 정해원, 주내원 뭐 이렇게 회원의 등급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카페는 회원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내원이 되네요. 그럼 정해원은 어떻게 되냐? 정해원은 여러분이 활동하는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원으로 승격하는 기준은 카페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내원이나 정해원이나 카페 주내원과 정해원은 이 카페에 접속할 수 있는 이 글의 어떤 글이 다르고요. 그리고 주내원은 회원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조로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이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조금 더 드릴게요.